그런가 하면 지난해 대전지법에 접수된 개인 법인 파산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세정지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방법원에 3,452건의 개인 파산 신청이 접수됐는데 이는 1년 전인 2013년에 비해 18% 증가한 수치입니다. 법인 파산 신청은 지난해 30건이 접수돼 2013년 16건에 비해 88%가량 늘었습니다. 이상민 의원은 파산 신청은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지방법원에서는 관련 자료를 지자체 등에 제공해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